1, 2, 3, 4 Let's go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바보 같은 질문 말아 나는 알아 너 같은 남자는 널려있단걸 너 같은 남자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에 달려올 그런 남자 나만 기다리는 남자는 많아 벌써 그 사람의 자동차 소리가 들려 내 집에서 좀 나가주겠니 아예 없던 것처럼 Hey, I'm a golden lady 구차하게 왜 이래 네, 네, 네 내가 말로 해야만 알겠니 Hey, I'm a golden lady 불쌍한 너, baby 이젠 발을 빼줘야 할 때 이 집도 내가 산 거야 내 차도 내가 산 거야 이런 여자야 날 위해 살아온 거야 그래서 소중한 거야 열쇠 눈 놓고 가 항상 놔두던 병관 입구 바구니에 안 보이게 괜히 숨겨갈 생각하지 말고 네 옷은 챙겨줘 남기지 말고 내가 선물한 옷들도 그냥 줄게 당김없이 싹 다 가지고 가줘 걸리적거리니까 옆으로 비켜주겠니 현관에서 퇴장해 주겠니 아예 없던 것처럼 Hey, I'm a golden lady 구차하게 왜 이래 네, 네, 네 내가 말로 해야만 알겠니 Hey, I'm a golden lady 불쌍한 너, baby 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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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이젠 발을 빼줘야 할 때 Hey, I'm a golden lady 구차하게 왜 이래 네, 네, 네 내가 말로 해야만 알겠니 Hey, I'm a golden lady 불쌍한 너, baby 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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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이젠 발을 빼줘야 할 때 Yeah, yeah, yeah 이 집도 내가 산 거야 내 차도 내가 산 거야 이런 여자야 Yeah, yeah 날 위해 살아온 거야 그래서 소중한 거야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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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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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한글자막 by 한효정